아버지, 당신 이름은 위대하신 야외 성형이며 쇼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경비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용광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다 끝이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다 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혀끝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 주시며 누구든지 영생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선택받는 자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과 귀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어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와의 피로 발라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문단 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번 영상물에서는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다 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다 끝.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다 끝. 예수와 카밍.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 말씀. 예수와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와께서 간람산에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쥐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하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예수와 나로 말미암하여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예수와로 말미암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야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호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 야외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야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예시와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몰이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 예시와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예시와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 예시와도 모르고 아버지 야외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으며 문직에게 깨어있으라 명함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런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예시와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예시와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시와께서 대답하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 예시와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 예시와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예시와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 예시와가 나타나는 날에도 위로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일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창세율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 사탄, 짐승,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오. 칼에 죽을 자는 마탕이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이에 예수와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와요. 밭은 세상이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사탄이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국 소속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 예수와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치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야외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천국 소속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라 킨드리비 울나알라비아 카탈라 이랜드리비 울나알나 케라카포코스칸따라라라란드리비오샤라바. 안델라비오콘마라 스칸따라비우울나알라비아 칸따라비우울나하라킴비로시다 암므레스테켄따라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보 울나알라비아. 앤다칼락칸라라비아. 위대하신 아버지 야외 성님 예수하시오. 이 시간도 주와 명철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지와 명철 허락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직접 수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순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로서 순교 정신은 필수 항목입니다. 순교,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순교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50년을 교회에 앉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가 두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순교 정신은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로서 필수 항목입니다.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지금 이 전세계에 사탄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먹지 말고 맞지 말고 받지 말고 삐리리릭 사탄표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몸 자체가 인터페이스화가 되어서 인간의 육체 자체가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 자체가 인터페이스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주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고 지금 현재 사탄표가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야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것이 야외 하나님께서 영어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며 그것이 사탄표가 맞다. 가서 전해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로서 주파수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기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에 곧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눈과 그리고 귀와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보고 듣고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잘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고 결정하셔가지고 사탄표를 받지 마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사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도 길지만 너무나도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탄표가 우리 주변에 쫙 깔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먹지 말고 맞지 말고 받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지셔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탄표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라고 저는 이 시간도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블루투스를 켜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를 켜보시게 되면 12자리에 숫자가 뜹니다. 아주 이상한 숫자가 뜹니다. 숫자와 그리고 영어에 대문자가 섞여가지고 12개의 이상한 숫자가 뜨는데 지금 이것이 한동안에는 닫혀 있었다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공장소에 가기만 하면 블루투스를 켜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런데 블루투스를 켜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점점 이 숫자가 74개 중에서 13개가 오픈이 되어 있고 28개 중에서 6개가 오픈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점점점 숫자가 오픈이 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에게 사탄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예수와 카밍 밴드 미팅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조건 흉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순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로서 필수 항목입니다. 예수와 예수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히브리어 언어로 4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알다 지식 경험하다 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권한과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권한과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든지 엄청난 영적인 권한과 능력이 예수와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와의 이름을 예수와로 불러들어야 하며 누구든지 정말 예수와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교 정신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필수 항목이며 정말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교는 그냥 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교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와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은 시간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한 4년 동안 2020년 1월부터 약 한 4년 동안 지금 겪어왔던 이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축정이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지금 완전히 180도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업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청년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러한 아주 무슨 예언자 이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예수와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salvation is belong to only 예수와 그리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Rebuk them in the name of 예수와, blood of 예수와 야외 하나님께서 The salvation, 구원은 예수와에게 속하였다. 구원은 예수와가 아니고서 부원은 없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치와 정신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숙하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그리고 공기처럼 가볍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우주 밖과 그리고 땅 아래 차이입니다. 얼마나 먼 차이인지 그것은 오직 그 사람들의 중심은 오직 야외 성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1분 1초도 우리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1분 1초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타임랩스로서 생명체계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주 밖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죄와 죄책감과 그리고 쓴뿌리와 우상 그리고 사랑이 없는 마음과 그리고 욕심, 질투 그리고 쓴뿌리 수많은 이러한 감정들 속에는 검은 검고 무거운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덩어리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즉시 땅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의 문제, 죄책감 그리고 욕심, 우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 사랑이 없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주 가볍게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든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창조주의 암회 성령이 메시와께 속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십니다. 영혼, 수확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쌍이 떨어지지 않은 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창세 이후부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창세 이후부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는 자들은 모두 다 사탄에게 경배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와는 어제도 계셨고 그리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예수와가 오실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렸습니다. 2004년 야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야외 성령인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약 20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아주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비전과 그리고 꿈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순수한 천국 언어이며 그것을 우리는 성경책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언어이며 비밀의 언어이며 사탄도 악한 영들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야외 성령인 예수와 성령님 홀리스피를 성령님의 언어이며 받은 자만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야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리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방언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저와 똑같은 언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습니다. 자 이 언어는 우리가 제가 지금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If I speak in English to you People will not understand 이것은 영어입니다. No mamus mañana 이것은 바로 스페인어입니다. Valet vous francais Comment ça va, ça va, ça va, ving 이것은 바로 프랑스 말입니다. 私は韓국人です 今何時ですか 이것은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Nietzsche à Shumamings 이것은 바로 중국어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각 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천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언어며 이것이 바로 방언이며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언어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언어이며 이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온 수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DNA 속에 둥둥둥둥 지금도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모든 곳에 다 떠다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다 끝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겁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때가 되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탄의 표를 먹지 말고 맞지 말고 받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DNA와 인간 정체성을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24시간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방문하셔서 너는 저리로 가야 하는데 세상 문을 닫는 시간이 다 됐는데 나들 딸들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이후로 약 2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줬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고 합니다. 그날과 그 신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들 약 20년 동안 비전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날도 아닌데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하늘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구름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핑크색 하늘을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욱더 많은 지역에서 점점점 보라색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주 정신없이 24시간 365일 캠트레오 CHM-TRAI를 전 세계적으로 365일 밤과 낮에 전혀 상관이 없이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어디에 있던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휴대폰을 들어가지고 태양을 직접 찍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태양 뒤편에서 오고 있는 행성들을 여러분들은 직접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리뷰로 가고 있다 붉은 행성이 붉은 행성이 오고 있다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초대형 빨간색 행성이 오고 있다 그리고 메탈릭처럼 칼라처럼 생겼는데 디스크처럼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태양 뒤편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과연 무슨 존재인지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야외 성령님 예수아가 아닌 이상 이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이런 어떠한 존재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하얀색 행성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로시아시아나 예수와의 메시아의 결혼식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날과 글씨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아 카밍 채널을 통해서 영어와 한국어와 그 외에 다른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달고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든 사람들의 한 순간 한 순간이 생명체계 타임랍스로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든 것을 달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세상에서는 야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 편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예수와의 신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전 세계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달고 계십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영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2017년도 2월 4일날 직접 오셔가지고 전 세계에 크리스찬 들 중에서 8%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가 되었고 휴가 지금 당장 일어났을 때 92% 크리스찬 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 남는다라고 예수와 하나님께서 그때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at is why why don't you stand the first line 그러니까 네가 첫 번째 라인에 서는 곳이 어떠냐 이렇게 예수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아주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휴가가 딱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남는다라고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아주 바짝 긴장하고 깨어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러한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증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그리고 특별히 순교정신은 예수와를 믿는 자들로서 필수 항목입니다. 순교정신 순교가 두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중심 속에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올바른 행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이라고 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휴거 준비 그리고 순교정신은 필수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로서 필수 항복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날과 계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예수와 오심을 스스로 준비하는 님들이 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드립니다. 여러 번 또 한 번 다 강조를 드리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전 세계 하늘이 완전히 핑크색인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공기조차도 보라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북극과 남극에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와 오시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보여주신 비전들이며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토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름이 구름의 덩어리들이 지면까지 내려왔을 때에 그리고 하늘이 완전히 핑크색으로 변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면 또한 반짝반짝 하면서 커다란 행성이 하늘에 떠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 시간 이 세상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시간에 엄청난 거대한 수나미와 그리고 싱크홀 싱크홀 그리고 엄청난 랜슬라이드라든지 그리고 화산활동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덩어리들이 막 떨어질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 하나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과 글씨를 항상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라 끝 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첫 번째 휴거의 버스를 놓치셨을 때에 순교의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사탄에게 경배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이 나와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국적으로 바짝 긴장하고 깨어있으세요. 샬롬 고맙습니다.